어제자 CL 경기에서 MVP를 받은 포비 선수. 포비 선수가 CL로 갔으니 LCK는 누가 올까요?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어제 있던 CL 경기에 포비 선수가 출전하며 페이커 선수의 복귀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구단주가 돌아왔으니 T1품도 떡상하길 기대하며 내일 5시에 있을 광동전 기다려볼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선생님 아직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듯한 모습 아직 완전한 컨디션이 아닌 듯한 모습 반응 좋고요 반응 좋고요 산책도 제작되고 Linda 삼촌 굴복! 애니의 지루는 플레이에 함타해서 대피한 레드팀 끌어 드릴 페이커 선수 복귀라니 두근두근 기대됩니다.